아멘 우리의 정체성, 그립도의 대리자, 그립도의 정권 대사들이라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처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남께 박수치며 그립도의 대사 권세를 사용하는 가장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처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온 인류 마귀 온 인류 마귀 온 인류 마귀 괴률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의 길을 이기네 진리의 길을 이기고서 늘 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곳을 이기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 일세 이 어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왕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전분을 다 쌓아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이기네 아멘 크리스토를 믿는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